출연할 때 언제든 불러주십쇼. 변호사 이한신입니다. 적당히 해라, 인마. 변호사답게, 인마, 좀 최신도 좀 지키고. 저기요, 판정에 이의 있는 분 계십니까? 이의 있습니다. 너 미쳤어! 정말 해결해 주실 수 있으세요? 촉이 왔습니다, 촉이.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불리한 증상을 거부할 수 있다, 뭐 그런 거 알지? 안정현 경위님. 뭐, 변호사하고 꽤 힘들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요새 많이 힘들어? 어떻게 죽여달라고 저세운 거야? 나랑 거래 좀 하시죠. 변호사, 광주대 형사, 사채업자랑. 이것들 한 대 모여서 무슨 꿈꾸기를 버리는지 자세히 알아봐. 지명섭이 들어오자마자 죽었어. 꼭 찾을 거야. 네가 내 동생 죽였다는 증거. 형, 너 죽어. 넌 세상에 나가면 안 돼. 우리 죄값을 다 지르지 않았잖아. 자, 들어. 시작하시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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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하자.